1, 2, 3, 2 이 한 번만 더 맞자 다 같이 한 번 5,6,7,8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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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눌러도 모르는 걸 저는 눌러도 있습니다 지금 멋있죠 이게 최고의 자녀가 일단 반짝반짝 댄스 춤을 배워봤는데 정말 멋있는 귀여운 춤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공방에서 많은 그런 반짝반짝 댄스를 같이 나눠봐요 아무튼 산탄 이렇게 끝난거에요 산탄도 엄청나게 기대됩니다 산탄 꼭 기대되네요 안녕 좋은 프로그램으로 네 댄스 타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아 어 여보 얘 네? 예? 정말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지금 되게 3인자로서 되게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제가 3인자라고요? 댄스 3인자잖아요 네 3인자 1인자 2인자 3인자 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승부를 안까지는 동작 한 대잖아요 자꾸 아까부터 엔드립을 그렇게 한 번 하실거에요 네? 아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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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귀엽다 와 잘한다 많이 없잖아 귀엽다 귀엽다 와 잘한다 영원아 꽤 귀여운거야 자 그럼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노래 한 번 주세요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솔직히 다니엘이 더 귀여웠어요 원래 아나돈이가 한 번 귀여워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ened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으 해비고 안가고 안가고 사랑해 해비고 사이버 여기서 한 번 공격할게요 공격자는 사이버 시간 공격자 공격자 아니 나는 너무 애써 제 운엄을 제가 빠져 안 하건 사람이 하는게 제가 보고 싶었잖아요 나 진짜로 다시 한 번 지수는 진짜 무서운 아인 것 같아요 지수야 너 진짜 음악을 너무 좋아 말하지 않을게 네 알겠습니다 단 한 명의 특별한 그녀를 위해 하나시안이 직접 노래를 만들어주고 불러주는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지수야 너 달 만장사 시안 작곡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